친구랑 같이 GV를 한 번 하는 자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다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 영화가 만약 일만 관객을 돌파한다면 이 영화가 개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사실은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에 대한 관심과 그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영화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일만 관객이 돌파가 된다면 그 친구랑 같이 GV를 한 번 하는 자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다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바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개봉을 네 일만 관객이 돌파는 한다면 모든 주연배우와 함께 GV하는 시간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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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